좋았어 방송을 시작한다 자 오늘은 어 오늘은 BNP 쇼군톨타워 최강자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자 여러분이 알고있는 최강의 유닛은 과연 뭐가 있을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장들 정해서 맞짱 뜬다 어 누가 짱이냐 솔직히 얘기해 천왕패와 감히 천왕패 아래 신성스러운 비행국 뭐냐 영지에서 헛소리를 짓거리다니 너 속창! 널 죽여버리겠다 갑시다 어 텐여헤카이 반자이! 자녀머님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반가운 얼굴들이 오늘 보이는군요 자 갑시다 일제시대 2차 세계되는데 뭐냐 일본군 돌격구에요 어 그래? 그렇구만 리몰드는 일단은 모드를 더 추가해서 내일 좀 장기간 그 뭐냐 방송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뭐냐 어제 아까 그 뭐냐 어제 금군님이 방송했던 그거 재밌겠던데 스타프런트인가? 어 스타워즈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스타워즈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근데 외계소 뭐냐 다스베이 뭐냐 뭐냐 누구였냐 그건 누구냐 그 룩 룩 아 뭐냐 그거 기억 안한다 스카이워커 장군을 왜 계속 다스베이 다스베이크 다스베이크래 이런 빌어먹을 약간 어 왜 스카이워커 장군님을 어 왜 계속 다스베이크래 뭐냐 뭐냐 뭘 하든 이건 꼭 봐야 한다 이거 베이커리집 사장이야 됐습니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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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hop 전 배밀리와 백경대와 BMTF의 영벌! 딱히 딱히! 위스키 위스키! 수기수기! 어 시즌3는 뭐냐 북벌정체 펄츠로 갑니다 어 BM개토 대왕에 갑니다 어 광개토 대타 어 뭐냐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은 어 BM개토 대왕에 갑니다 아주 그냥 북벌을 개척해버리겠어 어 뭐냐 대충 예상하는데 중국이기때문에 예상 뭐냐 한 1년으로 되질거 같지가 않아 몇 년에 시작하면 아마 후 몇 년에 끝나지 않을까? 어 만주효동 고고싱입니다 어 난징 베이징까지 밀고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스프링은 더 많이 되었지 말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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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터 28 으아 에이터 29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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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터 으으 폴라오빠가 벌써 번역 50%라 아주 훌륭하군 자 오늘은 간단하게 어차피 진도 다 뺐잖아 어제부터로 최강자전을 시작할 겁니다 커스텀 전투를 미친듯이 놀아봐야죠 시작합시다 상자 만든 전투라 이런 것도 있군 커스텀 전투 일단 가볍게 가볍게 중국하고 한국팀 먹고 자 중국하고 한국팀 먹고 패싸움을 시작하지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쫑갓나 새끼 자 4대4 패싸움 갑니다 자 모리 아니 다케르타 자 그리고 사지마 아니 시마즈 그 다음에 이제 닌자의 달인인 도쿠가와 그 다음에 마지막 승병의 달인인 우에스키까지 물론 물론 그렇게 큰 대규모 전투는 벌일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컴퓨터가 작살이 나기 때문이지요 어 간단하게 저는 차고갑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고갑사를 한다 자 중국은 중국 최강 보병 끌고 오겠습니다 어 차이나 중국제국 헐로와트 모병대 아니다 헤비소드 좋았어 너희들을 턱한다 자 일단 첫번째는 검과 검 자 그리고 두번째 조선은 그니돼 그니돼 등장 자 그리고 명조는 당연히 제일 좋은 무언가를 자 대충 설정이 되었습니다 훌륭하지않나? 자 탑탑탑 조명연합으로 뭐냐 일본을 씹어먹어주지 다케타의 뭐냐 영웅은 간단합니다 다케타 기마근이 돼요 야들이 다케타 가문을 대표하는놈입니다 다케타신겐 나중에 대장년도 버려야겠다 헛 욱수로 웃길거같은데? 다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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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마근이 돼 그리고 뭐냐 시마즈 참 어 유명하죠 시마즈 카타카나 하타모토 이분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 차호갑사가 뭐냐 판을 치고있는 판에서 유일하게 차호갑사를 작살내신 분이죠 그 다음에 도쿠가오의 닌자이 히쇼 닌자이 히쇼 갑시다 상성적당하게 맞게 마지막 야들은 뭐였지? 이맘뭐 이맘뭐 내가 왜왜 아아 잠 뭐야 근데 아 우회수키구나 승비형가져와 승비형친구 우회수키나키나타 소행 자 1회차전 어 1회차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회차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어 각국에 이제 좀 쓸만한 오늘의 출전자 중국창병 어 중창 어 중창잉 그 다음에 조선의 근이대 그 다음에 중국의 검병 어 중검 우리의 청구갑사 자 그리고 다케타 어 다케타 기막근이대 다케타 거기다가 시마즈 야 근데 이건 뭔가 밸런스가 안맞는데 몰라 어쨌든가 시마즈 그 다음에 도쿠가와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 우회수키 소행 일단은 어 시작을 위해서 어 단체전 한번 가고요 어 단체전 한번 가고 어 이제 나눠서 이제 최강자들 벌쳐서 어 끝에 누가 될지 맞짱을 뜰겁니다 갑시다 어 일단은 대규모로 4대4 판바탕 뜨고 어 이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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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 최강자를 벌일겁니다 혹시 압니까 어 저 시마즈가 재수없어 떨어질지 다르겠다 아 아니면 아예 검으로만 해가 최강을 뭐래야 고를까 어 검으로만 해서 일단 오늘은 중국 그리고 조선 어 그리고 다케타 시마즈 도쿠가와 우회수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았어 자 시작합시다 어 일단은 제가 속한 곳은 여기고요 우리는 어 차구가 조선의 차구갑사와 어 이제 중국의 어 장검병 어 헤비소드병 어 중국 헤비소브덩 다트에 뭐냐 좀 긴검 있잖아요 긴검 가대라고 비슷한거 같아 어 뭔가 비슷해요 여기 야들은 뭐야 이 야들은 왜 숲속에 있어 아 조선의 근위대 어 명불허전 기마대 빼고 고병한테 덤비면 썰리는 근위대 어 엄마 멋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국 어 방청화극병 어 극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투시작 적을 살펴보도록 하죠 어 일단은 여근최 100% 닌자가 숨어있는거 같은데 아니네요 다케타 어 기마근인데 오늘도 역시 달립니다 그 다음 시마즈 카타나 아타모토 어 유명하죠 그 다음에 어 저기 계시네 도쿠나와의 키쇼 닌자 닌자이 자 그 다음 우유스키의 나기나타 소헤이 자 우리도 동료를 도와서 어차피 이건 팀플경기니 까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마즈 아타모토만 잡으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도 있긴 하 어 있긴 하지요 어 충분합니다 일단 야대를 몸빵으로 세우고 수가 많으니까 가보자 아 아 아 아 어, 차우갑사 쌍검으로 원래 추가될 뻔했다 카는데 어, 쌍검을 구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검 하나 들고 있대요 그래서 차우갑사, 뭐냐 유닛, 그 아이콘 사진에서는 쌍검을 들고 있는 걸로 있어요 원래는 차우갑사가 쌍검을 들고 있었대요 근데 쌍검을 공격하는 모션이 없어갖고 어, 그냥 제작자가 그냥 넘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명 빠르시아르 하이비엠 전 패밀리 비경대 비엠티에프의 영광을 어, 패밀리는 비엠티에프와 비경대로 나눠집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그리데 쭉꼽방패 야, 쟈들 한곳에 몰린다 머리도 좋은데 어, 얘들 한곳에 모여 어, 누가 약속이라도 한 듯 한곳에 모이네요 각기 다른 세력들이 하, 제일 문제농하다 심하지 네, 중국조선연합회 1번입니다 뭐, 지금은 그냥 시작경기 하는거에요 이런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박식 어, 총원을 전투에는 어, 쇼군에 6개국이 참전할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락에 2개국이 참전할 예정입니다 어, 막부파와, 그 다음에 조낭파 두 세력 더 끼워서 최강자전을 펼칠거에요 어, 지금은 개박전입니다 어, 그리데 어, 명불호전 그냥 걸어간다 뭐야, 야들은 그냥 달려드네? 자신있나 보지 봅시다 어, 뿔란한국과 중국의 훈계를 막기 위해 일본 가문 어, 뭐냐 총출동! 어, 일본 가문 중에서도 총정예들만 모여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총의 정예병력이다 어, 절대 모일일 없는 최고 정예들 대체 이 두개 조합이 말도 안되는거야 사이가 안좋거든 함선과 조선의 최고팀 함선이 붙는다면 아마 조선이 이기지 않을까 어, 생각보다 조선함선 쎕니다 얘들, 뭐 우리는 뭐, 협동 뭐, 그단거 없네? 그냥 덤벼 드네? 어, 협동 따위 어, 협동 따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군 보鐘 아니 돌격을 무시했어 바람처럼 오우 쉿볼~~ crave 역시 닌자 접근전에서 싸울 생각이 없어 보이는구만 아참아 애들 한부대가 너무 혼자가 썰랬다 심화전은 손도 못대봤어 이러면 안되는데 잠만 지워놓기 전에 끝날거같은데 꼬라지를 보니까 아니 애들 아직 이 까지 밖에 못왔어 언제올건데 야 이거는 거의 각계급하잖아 야 닌자한테 급승맞아 전멸했어 심화전은 건드리지도 못했다 그 다음에는 최약체인 뭐니야 조선근이 된대 조선의 뭐냐 아 일본의 일본 저 연합군을 이길수가 없어 너무 쎄 강대하다 생각보다 야들이 생각보다 잘싸워 지금 그 다음에 닌자와 확실히 후방지원을 해줘 우리는 아마 뛰어보다가 끝나지 않을까 세배서로 돌립시다 세배서로 돌려도 무슨 해상전마냐 억수로 느리네요 어? 그렇죠 어? 실제로도 못이기지않았나? 종흥밀리고 저거리야 조선 밀렸잖아 야 역시 근위대에 답이 없다 어 근위대도 버프를 엄청먹어 아무리 하향을 엄청먹었지 옛날엔 차원합사하고도 싸우고 있었는데 어 이제는 그냥 잡병일 뿐이야 옷이 블링블링한 잡병 옷이 블링블링블링 어 거리는 그냥 잡병일 뿐입니다 자아 중후가도 옵니다 그 뒤에 차원합사 그 뒤를 잇습니다 이게 주력부드다 일단 여기서 치면 안돼 무조건 이겨야돼 어 일단은 최강자전을 어떻게 할거냐면은 각국의 대장들만 뽑아갖고 그러니까 제일 센 병사들만 뽑아서 전투를 벌일거에요 예를 들어서 뭐 뭐 조선에 활중이 제일 세나 어 뭐냐 궁수 어 갑사지요 이런걸 다 뽑아서 전투를 벌일거야 어 그래서 이긴놈을 최강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하면은 뭐냐 조선? 또 뭐냐 병과가 종류 혹스로 말하는 중국도 의미가 없어 아 이거는 검툴 최강국 우리나라 고구려인가? 사우라비를 따라 어 따가서 만든게 사무라이라지 어 전마들이 발음이 안되서 어 싸우 어 뭐 싸우 뭐냐 사우라비들을 발음이 안되갖고 사무라이로 만들었다고 하지 어 아주 웃긴 일입니다 어 부족길이 리그전이에요 어 적당하게 어느정도 밸런스 봐갖고 할거니까 근데 아마 조선이 좀 유리하지 않나 싶기도 해 어 중국은 병과가 너무 많아갖고 다 뽑아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어 특히나 중국은 너무 병과가 너무 많아 쓸데없이 가자아 자아 과연 시마즈는 중국을 이겨낼것인가 자아 추가후방 갑사 등장 백명반자아이 자 무서무선한 갑사와 조선 저위가 뭐냐 명조의 정의병의 조합이다 야 시마즈한테 대분만해 야 시마즈가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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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랑크 쓰지 야 해볼만한데 이 정도면 나 시마즈가 틀린다 야시 предjd 기사 la 판도라를 아마 거밀꺼야 뭐야 중국군 나 어디갔어 레균? 로마? 야 할만한데 이정도면 아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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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중국군 빠졌다 이런 양아치 중국 안돼 처음합사 밀리고 있어 야 역시 천적이다 심하자하고 처음합사 천적이야 천적 야 야 중국하고 뭐냐 조선이 영암인데도 안되는건가 아 저 심하자놈들한테 못이기는건가 와 전멸에서 뭐야 야 미친 여기서 나타난가 이거 야 미친 왜 통수다 통수여 임마들아 야 막타치로왔다 야 양아치야 이거 야 조선근이대 양아치다 이거 야 차오갑사하고 뭐냐 다 개판 만들어놓으니까 야들 막타치로 들어왔다 야들 막타치로 들어왔어 야들 막타치로 들어왔어 아까 뭐니야 다케타 기마병하고 싸우다가 그래 여기서 다케타 기마병하고 싸웠네 그리고 달려온거네 일로 다시 미친 막타치로 들어왔다 그리데 조금들을 먹어라 자 과연 그리데들은 외종놈들을 막을것인가 아하지만 검술과 창은 차이가 있어 접근전에 야아 처음 시도까지는 좋았는데 안되는것인가 무리인것인가 야 세명나도 절대 후퇴는 하지않네 정의답다 야 그래도 끝까지 버틴다 대단하다 대단해 아아야 창 뺏겼어 큰이네 뭐냐 존임있지 야 과연 일본군 하나 둘 잠시만 여섯 중앙평가 한번 해보자 자 일본군 하나 두울 엠마 죽었고 셋 넷 다섯 여섯명 조선군 두명 과연 과연 기존에 일어날것인가 기존에 일어날것인가 아아 한명 야 역시 장수급 과연 아 힘내라 힘내라 하늘전한테 치면 안돼 흐흐흐흐흐흐 순발이 금방 는 머물이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칠 자 최강좌전에 개막식을 올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선 중국 어 조선 중국 어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틀렸네요 자 지금부터 최강좌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의 선수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명조 나오고요 오늘 조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쓰읍 보자 이름있는 가문인만 모아 다케타 아이다 아이다 이건 이건 여 놔두면 안 돼 저분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 놔두면 안 돼 일단 야는 도쿠가와 어 도쿠가와 이거 잘 짜야된다 어 도쿠가와 그 다음에 명조 어 오늘 최강좌전 그니까 그 분야에 최 태어 최고들만 모아서 싸울겁니다 자 다태가문 오다도 이게 좀 센 가문이 들어가지않나 오다 어 초반에 그 뭐니야 다케타는 털려서 그렇지 오다도 좀 센 가문이야 자 다케타를 빼먹을 수 없죠 우에스키 라스트 하나 하나 또 유명한 가문 뭐이지 하아 그래 이걸 뺄 순 없지 심하지 자 뭐야 하나 하나 뭐지 다태왔나? 왜 아 위에 스키 오케이 오늘은 이 뭐냐 여덟개 가문의 최강좌전을 펼칠 생각입니다 자 자 자 이걸 어떻게 할거냐 어 도대체 어떻게 할건데 라고 물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다국실 그림판 톡 톡톡톡 보자 오케이 그래 이게 이거만 있으면 돼 잠시만요 자 과연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에 대해서 어 지금부터 약간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그 분야별로 최강들만 모아서 어 싸울거에요 일단은 목표는 어 이제 그 분야별로 최강들만 모아서 어 싸우는게 그 목표가 되겠지요 오케이 됐나? 아아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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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자 그러면은 이 바타 화면 보이시죠 이거를 이걸로 엽시다 연결되서 그림판 자 일단은 가볍게 어 이 여덟개의 국가가 있구요 자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새로 만들기 어 이거 쭈욱 늘려서 이제 진짜 토너먼트처럼 자 이래서 올라갈겁니다 자 좀더 확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게임판입니다 이게 오늘 게임판입니다 오늘 이게 바로 오늘 게임판이고요 어 일단은 유명한 국가는 다 있어요 어 일단 유명한 국가는 다 있습니다 시마즈 있고 시마즈 있고 도쿠가우가 있고 우에스키 다테 중국 조선 다케타 도쿠가우가 어 뭐냐 야는 뭐야 이만 뭐지 몰라 여기까지 어 사다리 게임으로 결정하려면 좋겠죠 물론 이거는 별 의미 없긴 하지만 재미있잖아요 자 사다리 게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사다리가 짱이지 자 자 자 자 자 자 순서대로 여덟개 국가 자 1 어 2 3 4 5 6 7 10 12 12 12 14 15 15 16